하이 하이 머리가 엄청 얽혔네 머리 진짜 많다 머리추시 아 사자 사자 안녕 허김 허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녁을 먹고 계시려나 그러네 딱 저녁 먹을 시간이거나 저녁 다 먹을 시간 오늘 또 수요일이잖아요 갑작스럽게 어머 이게 뭐야 어머나 뭔게 아니야 갑작스럽게 라이브를 왜냐 저희도 방금 밥을 먹고 내려왔거든요 연습하고 밥 먹고 잠깐 라이브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니버스가 얼마 안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바로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못한거에요 오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고 이제 여러분 바로 유니버스를 보러가겠습니다 잘 지냈어요? 우리 둘이서 라이브 한적이 있나 없지않나 둘이 왜 안했지? 그니까 뭐지? 왜 둘이 안했지? 뭔가 둘이 한 느낌이에요 이미 응 언니 이뻐요 정말요? 조금 꺼질 수 있는데 연습받아서 꺼질곤 해 에어컨은 진짜 빵빵하게 들어갔거든요 연습 요즘 진짜 너무 덥지 않아요 인정 하이 칼리포니아 하이 새벽일텐데 새벽에 보겠습니다 얼른 자요 새벽 4시 제가 이거 먹어볼게요 저 이거 처음 시켜보거든요 아이스 얼그레이 바닐라티래요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거 사탕을 먹고 있어가지고 맛이 좀 이상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 먹었어? 응 맛있어? 언니가 좋아할 맛 언니가 좋아할 맛 얼그레이 진짜 요즘 좋아해요 저희 얼그레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얼그레이 케이크 얼그레이 얼그레이 푸딩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최근에 얼그레이 푸딩을 먹어봤어요 저희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그레이 제가 최애 최애 디저트가 까눌레거든요 얼그레이 까눌레가 그렇게 그렇게 맛있어요 까눌레 진짜 맛있지 응 얼굴에 원래 이 정도로 좋아하지는 않았네 응 당신은 재미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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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까 그거? 아까 알잘딱갈샘 아시죠? 알잘딱갈샘 얘가 갑자기 알잘딱국질 이러는데 알잘딱국질이라고 부탁드려요 진짜 그거 말고 또 뭐 있었는데 알잘딱떡질 무슨 개구야 아니 이 언니가 제일 크게 제일 오래 웃고 나서 알잘딱국질 진짜 유치해 진짜 유치해 알잘딱국질 그대가 제일 알잘딱국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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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영속 빠르게 알잘 딸꾹질 알잘 딸꾹질 딸꾹질 알잘 딸꾹질 슈퍼샤이 슈퍼샤 요즘 연습실에서 그러면서 항상 놀아요 몸풀 때 맨날 부른다고요? 맞아요 플레이리스트 완전 똑같애 맨날 똑같애요 맨날 똑같애요 데자뷰에요 데자뷰 데자뷰 몸푸는 플레이리스트 프린즈 품 저 따위 고마워요 알잘 딸꾹질 알잘 딸꾹질 어? 좌우 반전이에요? 좌우 반전이에요? 어? 그런가? 아까 뭘 누르긴 했던거 같은데 아까 뭘 누르긴 했는데 안되는데 어 주얼리 맞다 주얼리 나왔잖아 아 주얼리 주얼리 노래 좋죠 너무 좋아요 이게 왜 나왔지? 이게 왜 나왔지? 잠시만요 아 다행히도 소리가 나오다 다행히도 다행히도 뭘 하진 않았어요 뭘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속으로 깜짝 놀랐을 뿐 뭐 할 것도 없잖아 맞아 어? 그거 왜 나왔지? 근데 스터링 뷰티 ASMR 우리 활동할 때 저희 활동할 때 같이 라이브 하고 싶다고 말씀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네 하고 싶었던 컨텐츠가 ASMR이었어요 맞아요 우리 애에서 근데 진짜 제대로 하고 싶어요 응 항상 이래 항상 이래 이런 소리가 너무 재밌지? 너무 행복해 저는 윤희니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재밌어 내 댓글 보면 박수 쳐 얼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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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쑤는 왜 나와 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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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야 응 핑거하트 네 네 It's my birthday to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왜 이렇게 웃기냐? 그러게요 웃겨요 저희 지금? 되게 텐션이 낮은 편인데 그러니까요 사실 조금 지금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이겨내셨나요? 저희는 잘 이겨냈습니다 잘 이겨내서 오늘 하루도 벌써 저녁이에요 여러분 8시야 8시면 내일이 또 오잖아 일단 면이 벌써 봐야겠다 맞아 오늘이 그거잖아 뭐가 공포 어떡하냐 공포 어떡하지 어떡하지 근데 그거잖아 응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웃길 수도 있어 그건 하잖아 그럼요 그거 아직인가? 모르겠네 여러분 이번 리니버스 진짜 웃겨요 진짜 웃기거든요? 진짜 너무 웃기거든요? 고! 저희라서 웃긴 게 아니고 진짜 웃긴 거예요 진짜 웃긴 거예요 그냥 너무 웃기다 가까이 가고 싶어 댓글이 안 보여요 르니버스 볼까요? 라방 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르니버스 전에 끌 거라서요 그대로 이동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르니버스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피어나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5분밖에 안 남았으므로 타이밍으로 타이밍을 제가 잘못 잡아서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찾으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짧지만 굵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짧고 질! 짧고 질! 짧고 질! 짧고 질! 짧고 질! 짧고 질! 맞아요 5분 넘었어요 채원 머리 스타일 뭐야? 오늘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오늘은 약간 묶었어 스타일 묶었어 스타일? 묶었어 스타일 어? 아까 왔을 때는 안 묶었는데 언제 묶었대? 라이브 키기 전에 살짝 묶었어요 연습하다가 와서 땀에 쩔어가지고 조금 묶었어요 묶었어요 조금스럽게 묶었어 묶어왔어요 우리 또 피아녀분들 앞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거야? 네 긴 머리 보고싶어요? 긴 머리? 긴 머리? 긴 머리? 나 그거 보고싶어 나 여기 요정도? 요정도? 길이의 머리 너? 응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 지금 머리가 정말 길거든요 피아녀? 너 진짜 길어 진짜 길어 제가 이 정도면 저 한 번만 머리 해봐도 돼요? 응 아니 잠시만 있어봐 있어봐 자 머리채업 긴 머리채업 머리채업 어머나? 잠시만 한 번만 잠시만 이렇게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춤 어? 어? 머리를 기르면 안될 것 같은데? 진짜 예쁘게 한번 해볼게 됐어? 어 느낌있어 느낌있어 뭔가 뭔가 진짜 같아 조금 더 빼봐 저는 좀 크롭 해주세요 이렇게 오 오 오 오 진짜 같아 오 힘들어 참고로 여러분 제 머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머리 길을까말까요? 진짜 길다 엄청 길었어 엄퍼하고 엄청 길었어 갑자기 오늘 아니요? 오늘의 아웃핏 예쁜데요? 저희 타고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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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독이라서 타고바지 중독이라서 오랜만에 지금 2분 남았거든요? 2분 남았으니까 캡처타임을 빨리 할까요? 캡처타임이요? 네 갑자기 아 갑자기요? 알겠어요 왜냐면 뭘로 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재밌어 프린스 항상 재밌어요 여러분 잠깐이나마 행복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끼셨다면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끼셨다면 아 킹맞아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끼셨나요? 행복을 느끼셨다면 그러면 오늘 미션 성공이야 잠깐이나마 행복을 느끼셨다면 나 진짜 킹맞는다 그걸로는 진짜요 현족이에요 1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거든요 1분 남았거든요 조금만 조금만 오버해도 되는지 아닌가 그래? 조금만 오버해도 되나? 30초? 바로 올라오게 하나? 그치 오! 머리 오은영 박사님 너무 볼륨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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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는 뜻이잖아요 진짜 제가 머리숱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이제 르니로보스 보러 가요 빠밤 빠밤? 그래요 저희도 볼거에요 그렇다 그렇게 많아서 맞아요 둘이 라이브를 자주 해줘요 오케이 오케이 되게 자주 켤게요 진짜 자주 켤게요 자주 켜고 싶어요 재밌어 누구시오 오 바이래 나가요? 바이? 알겠어요? 르니버스 나우 나갈거에요? 싫어요 저희가 먼저 끌거에요 아니 우리가 먼저 손절이야